예 어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죠 재밌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심각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스튜디오 뿌리 애니메이터 트위터 남성 혐오 논란 간단히 말해서 패미 문제죠 이게 뭐냐면 스튜디오 뿌리라는 애니메이션 업체가 있어요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거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게 많이 쓰이는데 애니메이션을 외주로 맡아주는 스튜디오 뿌리라는 업체가 있나봐요 거기에 소속된 데서라고 하는 애니메이터 분이 트위터에 남성 혐오 관련 트윗을 올렸던 행적이 나왔다고 해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상이고 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작업한 작업물 자기 작업물도 아니죠 자기가 외주를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결과물에다가 패미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는거고 굉장히 많은 회사 굉장히 많은 작품이 연관되어 있어요 대상작품 목록이라고 있는데 넥슨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엠 던전앤파이터 블루아카이브 이터널 리턴 에픽세븐 원신 붕괴서드 브라운더스트 카운터사이드 아우터플레임 마스터 오브 나이츠 등의 원화를 맡았다 라고 해서 지금 각 회사들의 비상이 걸려서 이거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막 프레임 프레임 단위로 하면서 뭘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회사랑 굉장히 많은 게임이 연관이 되어 있죠 저도 이중에서는 블루아카이브 에픽세븐 이런거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거에서 이런게 걸렸다 원신도 하고 있다 원신은 이제 가끔 가다 하는거고 그래서 커뮤니티들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어제 그리고 재밌는게 이분이 그냥 무슨 신입사원 새로 들어온 사원이 아니라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이 이런걸 했다는게 참 뭐랄까 책임감 이런게 없는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트위터에서 헛소리하는거는 상관없다고 치는데 그거를 자기 결과물에다가 그런 족적을 남긴다? 자기가 뭐 웹툰을 해 내가 팸인데 웹툰 작가야 그래서 내가 쓰는 작품에다가 그런걸 해 그건 뭐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작품 자기 책임인데 이거는 자기 작품도 아니고 자기가 부탁받은거에다가 이 짓을 해놓은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 부품에다가 시한폭탄 장착하고 납품한거랑 똑같은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할걸 하지 왜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된건 이거죠 뭐 은근슬쩍 스리슬쩍 패미 계속해줄게 그래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패미의 심볼 상징을 각 애니메이션에 넣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거고 뭐 그 이상한 손가락 있잖아요 무슨 조그만 손가락을 표현하는 그런거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몰랐으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거거든요 뭐 그런걸 가지고 까다롭게 반응하냐 뭘 심각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보니까 좀 필요가 없어야 되는 부분에 이상한 동작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손동작을 할 씬이 아닌데 그런 손동작을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걸 이제 사람들이 발굴을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 스튜디오 뿌리가 사과문을 개시했어요 공식 사과문 뭐 죄송하다 어쩌고저쩌고 미안하고 후속 조치 대기 중이고 하는데 이 사과문이 좀 평가가 안좋은거 같아요 왜냐면은 의도하고 넣은 동작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 하는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발뺌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냥 다 수정해주겠고 해당 스태프는 뭐 모든 pv에 참여하지 않을거고 뭐 이럴 것이다 그래서 별로 평가가 안좋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어 게임 유저들은 뭐 제대로 안하냐 이게 뭐 이게 사과문이냐 뭐 변명문이냐 이러고 있고 또 패미들은 패미 나름대로 패미가 부끄럽냐 뭐 이러고 있는거 같고 그런 상황이죠 참 재밌어 이 스튜디오 뿌리라는 회사도 보니까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작품을 맡겼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팀장이 그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 팀장이 하시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난리가 나서 다 막 공지사항 올리고 뭐 사과드린다 대응하겠다 다 쳐내겠다 뭐 이런 글같은걸 많이 올리신거 같아요 각종 회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인데 좀 안타깝죠 은근슬쩍 스리슬쩍 패미 계속해줄게 라고 해서 게임 유저들이 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숨어있는 표현들을 찾아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좀 큰일이긴 한데 사실 뭐 크게 뭐 말할건 없는거 같아요 너나 이게 명명백백한 사건이라서 만약 이분이 자기가 뭐 개인 애니메이션을 뭐 출품하는 사람이라거나 자기가 뭐 개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거나 이러면은 뭐 자기 작품에 자기가 하겠다는데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거를 자기가 일로써 그것도 하청 받아서 해야 되는 작업물에다가 그런 족적을 남겼다는거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그리고 또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약간 이게 훈장인가봐 되게 당당해 근데 이 패미 분들은 뭔가 그게 약간 하나의 훈장 자랑스러움 이런건가봐요 그래서 숨기질 않아 되게 당당해 특히나 약간 애니메이션 게임 요런 업계 많으신거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게 그런 게임들은 보통 이제 남성 유저가 많거든요 차라리 뭐 여성향 게임이나 요런 업체로 가시지 왜 남성 유저가 많은 곳에 가셔서 돈은 벌고 싶고 그럼 좀 조용이라도 있던가 그런 사상이 있지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조용하게 일을 하고 아니면 뒷계정이나 이런걸로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시던가 당당하게 뭐 자기 일, 자기 작업물,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런거 당당하게 올려놓고 저런걸 한다는게 난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근데 그래야지 뭔가 발언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게임 이런 업계에서 일하는 업계인이야 근데 나 팸이다 행동하는 여성 멋지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생각인가 약간 중2병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중2병이 걸릴 나이는 아니잖아 뭐 철이 덜 든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이런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뭐랄까 정치나 이런것도 그렇잖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런 팸이나 이런것도 그렇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되게 생각이 극단적이야 그렇게 극단적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원래 오늘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네 나 게임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씁쓸하고 안타깝고 각 회사들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분들은 그런걸 어떻게 자제한다거나 좀 숨기려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하긴 생각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 어쨌든 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유저분들도 회사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 외주준 그쪽 회사가 문제 일으킨 거니까 고생 많으신데 참 잘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막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거 하게 될까 모르겠지만 이 스튜디오 뿔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좀 업계에서 일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모르겠어 그 회사 자체의 성향이나 이런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